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If a car is used economically with a last for at least 10 years,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라고 하는 편이죠. 만일 자동차가 경제적으로 이용된다면 last, 지속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At least는 그렇죠. 적어도. 그것은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분사금으로 바꾸는 거죠. If 접속사 생렬됩니다. a car. 다음에 주어 똑같습니다. 시제 상황 is used. we are last. 미리 시제이지만 현재 시제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같은 상황이니까 단순형이 되겠죠. 그래서 being used.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두번째입니다. Unless a man is driven by hunger, it will not willingly attack man. Unless, 만일 머무하지 않는다면. 만일 호랑이가 be driven, 몰리다 라고 하는 편입니다. 굶주림에 몰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Unless, 접속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애매할 경우에 접속사를 써줘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lliance, it 같죠. 주어 생략입니다. 동사 봐줘야 되겠죠. Is driven. 다음에 it will not willingly attack. 미래입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보니까 단순형. 그런데 is driven,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완료형. being pp. Unless being pp. Being driven.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세번째입니다. If the brain is deprived of oxygen, it will die. Brain, 두뇌죠. Be deprived of, 뭐뭐를 빼앗기다. Oxygen, 산소입니다. 만일 두뇌가 산소를 빼앗긴다면, 즉 만일 두뇌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it will die. 그것은 죽게 된다. 접속사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if, 다음에 주어를 비교해야 되겠죠. the brain, it, 같습니다. 주어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the brain, 만약에 이것이 생략된다면, it 혼자 남으면 이상하죠. it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e brain을 써주게 됩니다. 다음에 is deprived, 현지로 되어 있습니다. will die, 미래로 되어 있죠.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같은 상황이니까, 바로 단순형이 되겠죠. 그런데, is deprived, 수동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 됩니다. 단순 수동형, 그래서 being deprived,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as I had been deeply shocked. deeply, 상당히,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I decided never to speak to you again.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decide, 결심했다. 접속사이즈 생략되죠? 주어 I, 똑같습니다. 생략됩니다. 지제를 봐야 됩니다. had been deeply shocked. 과거 완료죠? 그리고 주절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형을 써줘야죠. 완료형은 having pp.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d been shocked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pp로 써줘야죠. having been deeply shocked. 여기서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if we united, we stand. if we are divided, we fail. 만약 우리가 뭉치면 우리는 서고, 즉 우리는 살고, 만약 우리가 나누어진다면, 즉 흩어지면, we fail. 우리는 죽는다, 실패한다, 즉 죽는다. 접속사이즈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같은지 어떤지 살펴봐야죠? we, we, 같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시져봐야 되겠죠? 현재,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형입니다. 그런데 are united, 수동태로 되어 있죠? 수동형이니까 수동형, 단순 수동형. 단순 수동형은 being pp. 그래서, being united, we stand. being divided, we fail.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6번입니다. Though he had been born and blood in the town, he was not bewildered by the big city. Though, 뭐 말할지라도? 그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bled,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는 big city, 대도시를 말하는 거죠. bewildered, bewildered, 당황하다 이 말입니다. 대도시의, 대도시에서 당황하지 않았다. 접속사도 생략될 수 있죠? 주어 같습니다. 생략됩니다. 시제 상황, have been born and br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고, 주어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용을 써줘야죠? 그런데, be born, be bred.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형을 써줘야 됩니다. 완료 수동형은 having been pp. 그래서, having been born and bred.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4, 10-3, 2-3, 1, 1, 1, 2, 3, 1, 2, 3, 3, 4, 3, 4, 4, 3, 4, 3, 3, 4, 4, 5, 4, 4, 5, 6, 5, 4, 6, 4, 5, 6, 6, 6, 6, 7, 7, 7, 7, 8, 7, 8, 7, 8, 8, 9, 8, 9, 7, 8, 9, 8, 11, 8, 9, 9, 8, 11, 9, 9, 8, 8, 11,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